나 못하사 박하왓돈 알아왔돈 삼발 삼불 탈사 앙구따라 니까야 세세 모음 제4장 저승사 작품 중 편안함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티의 제따와나 숲에 있는 아나타 빈디카 승원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은 세존이시어라고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나는 아주 편안했다. 나의 아버지는 궁궐의 연못을 만들게 하셨는데 한 곳에는 청년이, 한 곳에는 홍년이, 한 곳에는 백년이 피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었다. 최고의 전단향만 사용하였고, 모든 옷과 모자는 최고급 비단으로 만든 것이었다. 그리고 더위, 추위, 먼지, 풀, 이슬과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밤낮으로 내게 하얀 일산이 씌워졌다. 비구들이여 나는 세 개의 궁전을 가졌었는데, 하나는 겨울용, 하나는 여름용, 하나는 우기용이었다. 우기의 넉 달 동안에는 우기용 궁전에서 여자 악사들에 의한 연회를 즐기면서 머물렀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은 영화를 누렸고, 이와 같이 지극히 편안했던 나에게 이와 같은 생각이 들었다. 배우지 못한 범부는 자기 스스로도 늙기 마련이고, 늙음을 극복하지 못한 채, 다른 늙은 사람을 보고는 자신도 늙기 마련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혐오스러워한다. 나도 또한 늙기 마련이고, 늙음을 극복하지 못했다. 만약 내가 늙기 마련이고, 늙음을 극복하지 못한 채, 다른 늙은 사람을 보고는 혐오스러워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적절치 않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내가 숙고했을 때, 젊음에 대한 나의 자부심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배우지 못한 범부는 자기 스스로도 병들기 마련이고, 병을 극복하지 못한 채, 다른 병든 사람을 보고는 자신도 병들기 마련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혐오스러워한다. 나도 또한 병들기 마련이고, 병을 극복하지 못했다. 만약 내가 병들기 마련이고, 병을 극복하지 못한 채, 다른 병든 사람을 보고는 혐오스러워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적절치 않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내가 숙고했을 때, 건강에 대한 나의 자부심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배우지 못한 범부는 자기 스스로도 죽기 마련이고,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 채, 다른 죽은 사람을 보고는 자신도 죽기 마련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혐오스러워한다. 나도 또한 죽기 마련이고,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다. 만약 내가 죽기 마련이고,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 채, 다른 죽은 사람을 보고는 혐오스러워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적절치 않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내가 숙고했을 때, 장수에 대한 나의 자부심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보험은 어린이들, 이와 같이 이 모든 모습을 높여주지 못한 채, 다른 죽음을 잊어버렸다. 이 장수의 차지를 잊어버렸다. 감사합니다.